알렉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다음 그녀를 사랑하고 또다시 그녀를 죽이려 하는 이 소름끼치는 짓을 어떻게 류즈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슴 한 구석을 비치고 있는 인루의 조그만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캄파나 형사의 말을 듣던 그 순간에 최후의 희망은 소멸해버렸다. 그는 현재 도주 중에 있습니다만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는 그를 체포할 거니까요. 도대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류즈는 얼마나 오랫동안 계략을 꾸몄던 것일까. 그건 아마 그가 그 소녀. 스위스의 기술학교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는 그 15세의 소녀를 만나던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다. 샘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딸을 이용하기로 결심하던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지독하게 참고 기다렸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성숙할 때까지 끈질기게 참고 기다렸다. 게다가 참으로 아이러닉한 일로 류즈는 그녀에게 사랑을 호소할 필요조차 없었다. 구애를 하고 청혼을 한 건 여자 쪽이었으니까. 그는 속으로 여자를 얼마나 조소했을까. 그뿐만 아니라 그와 헬렌이 함께. 엘리자베스는 여태까지의 모든 범죄를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꾸민 게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류즈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경우 사형을 시킬 것인가. 그것도 궁금했다. 아, 안 돼. 정말 그럴 수는 없어. 그녀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다. 윌리암스 부인. 캄파나 형사가 커피잔을 받쳐들고 그녀 곁에 서 있었다. 이것 좀 드시죠.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미, 미안해요. 보통 때는 이런 적이 없는데. 그녀는 사과하듯이 말했다. 아닙니다. 부인은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인자하고 부드러웠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타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곤 맛이 약간 이상하다는 듯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열저께 웃으며 해명했다. 스카츠 위스키를 한 방울 넣었습니다. 해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엘리자베스 맞은편에 앉아서 잠잠고 있었다. 그가 곁에 있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혼자서는 절대로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리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걸 확인할 때까지는 절대로 혼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캄파나 형사가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이제 곧 순찰차가 여기에 도착할 겁니다. 두 명의 경찰이 따라와서 오늘 밤 보초를 서줄 거예요. 저는 여기 아래층에 있을 테니까 부인은 2층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잠을 청해보도록 하십시오. 엘리자베스는 몸서리치며 대답했다. 잘 수는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몸은 갈래갈래 찢겨나갈 듯이 지쳐있었다. 말을 하는 것조차 그녀는 힘들어 보였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옆으로 누웠다. 잠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리즈가 추격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에 혼자서 잠든다는 것은 어쨌든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어느 춥고 어둔 거리에서 리즈가 충에 맞는 광경을 상상하며 또 한 번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눈을 뜬 채 누워있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쩔 수 없이 눈이 감기는 이 순간에 그녀는 자기가 한없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래로 아래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식의 바닷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갔다. 얼마 있다가 그녀는 울부짖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엘리자베스는 침대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자기를 잠에서 깨어놓은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가슴이 무섭게 뛴다. 그때 또 한 번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단말마의 고통을 애치는 듯한 그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다시 들려왔다. 엘리자베스는 넘어지며 창가로 달려가서 캄캄한 어둠 속을 내다보았다. 겨울밤의 차가운 달빛 아래 나무들은 어둡게 굳어서 있고 가지들은 사나운 바람에 매질을 당하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저 아래편에선 바닷물이 끓는 남비 모양 뒤집히고 있었다. 울부짖는 소리가 자꾸자꾸 들려왔다. 그제야 엘리자베스는 소리의 정체를 인식했다. 그건 열풍의 아우성이었다. 시러코가 바위들을 흔들고 불어오면서 간이 찢겨나가는 듯한 공포의 소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건 미지의 아우성처럼 들렸다. 엘리자베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애처되는 그의 울부지즘 같았다. 그녀는 침실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 상태에 있는가를 발견했다. 너무 기운이 없어서 정신이 혼미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계단을 계속 내려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캄파나 씨? 대답이 없다. 응접실로 들어가면서 그녀는 마룻바닥에 엎어졌다. 거기에도 형사는 없었다. 그녀는 이방저방을 들여다보았다. 넘어질까봐 가구를 붙들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 캄파나 형사는 집안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혼자였다. 엘리자베스는 복도 중간에 우뚝 멈춰섰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혼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가다듬어 보려고 했다. 캄파나 형사는 밖에 순찰차에 있는 경찰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나갔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다만 칠흑같은 방과 아우성 치는 바람이 있을 뿐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쌓여 엘리자베스는 뒤돌아 서재 쪽으로 가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보려 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올렸다. 그러나 이미 선이 끊어져 있었다. 그 순간에 집안에 모든 불이 나가버렸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종합병원 비비안 리콜스는 길고울 신연스러운 복도 끝에 수술실에서 실려 나온 다음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다. 체육으로 숙련된 예과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다리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그녀는 다시는 걷지를 못하게 된 것이다. 비비안은 심한 통증 속에서 개어났다. 가느다란 소리로 거듭거듭 알렉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지금 누구보다도 알렉이 필요했다. 그가 옆에 있어주기를 갈망했다. 그리하여 아직도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다짐을 받고 싶었다. 병원 측에선 알렉을 찾았으나 그의 거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지리 경찰 수사국 상황실에선 오스트라일라로부터 인터폴의 보고를 받았다. 로페엔 선제의사를 위해서 포르노 필름을 구입하던 대리점은 시드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사나이는 3일 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그의 유골만이 배에 실려서 집으로 송환되었다. 인터폴에서는 필름 구입에 관한 그 이상의 정보는 아무것도 입수하지 못했으며 앞으로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를린 시의 조용하고 쾌적한 교회. 어느 정신과 병동 격리 수용소에 침울한 대기실. 그 대기실 안에 윌터 게스너가 혼자 앉아 있다. 그는 거의 열 시간을 그곳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 간호원과 보조원들이 이따금씩 그에게로 들러서 이야기를 붙이기도 하고 먹을 것이나 음료수를 권하기도 했지만 그는 시종일관 반응이 없다. 윌터 게스너는 오로지 그의 안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무척이나 오래 걸려야만 할 것 같다. 을지에타에선 시모네타 팔라치가 한 낯선 여성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나는 도나텔라 스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의 주인이 하는 말이었다. 우리는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그렇지만 서로 굉장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볼로네이지에서 점심 식사를 약속해도 될까요? 내일 오후 1시는 어때요? 시모네타는 공교롭게도 이튿날 미장원에다 예약을 해두었지만 워낙 미스테리를 즐기는 성격이라서 그 예약은 취소하기로 했다. 좋아요. 내일 그리로 가겠어요. 그녀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을 어떻게 알아보죠? 내가 아들 셋을 함께 데리고 가겠어요. 헬렌 노페 마르텔은 배신에 있는 그녀의 별장에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한 장의 쪽지를 발견하고 그걸 읽는 중이었다. 그 쪽지는 차이스가 쓴 편지였다. 그는 결국 헬렌으로부터 떠나버렸다. 도망을 간 것이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오. 편지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했다. 나를 찾으려 생각하지 마시오. 헬렌은 종이 쪽지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녀는 차이스를 다시 만날 것이다. 기필코 그를 찾아내고 말 것이다. 로마의 레오날드 다빈치 공항에서 맥스 형사는 발을 구르고 있었다. 지난 두 시간 동안 그는 살데니아로부터 소식을 들으려고 했으나 그 폭풍 때문에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 번 비행기 회사 사무실로 돌아가서 관리인에게 애원하다시피 얘기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살데니아로 가는 비행기를 태워주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지금 곧바로 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시오. 정말이지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빨리 도착함으로써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 회사의 관리인은 막무가내였다. 물론 형사님을 믿고야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도와드릴 길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살데니아는 완전히 봉쇄됐어요. 공항은 문을 닫고 연락선도 운항을 정지했으니까요. 폭풍이 사라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섬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까요? 맥스가 다그쳐물었다. 관리인은 벽에 걸린 커다란 기상도를 들여다보면서 설명했다. 적어도 앞으로 12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윌리암스가 앞으로 12시간을 더 살아있을는지 지극히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어둠은 저기를 품은 듯 집요하고 잔인했다. 마치 수많은 원수들이 그녀를 습격하려고 얼굴을 가리고 기다리는 양상이라고나 할까. 엘리자베스는 이제 자기가 완전히 그들 손아귀에 잡혀있음을 깨달았다. 캄파나 형사는 자기를 살해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그 지프 사고의 원인을 뒤집어서 지적한 맥스의 말을 기억해냈다. 어디로 가서 기다리시겠어요? 경찰서든지 아니면 부인의 별장이든지. 그러나 캄파나 형사는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갈 뜻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서재에 앉아 전화를 건 것도 경찰 본부가 아니라 류제에게로였다. 그에게 우리는 지금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려준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걸 알았으나 도저히 그럴만한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려고 부진 애를 썼다. 그러나 팔다리가 점점 무거워져서 몸을 가늘 길이 없었다. 도련히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녀의 코피에다 약을 탄 것이다. 그녀는 몸을 돌려서 캄캄한 부엌으로 걸어갔다. 잔장 속을 이리저리 더듬어서 식초병을 찾아냈다. 그녀는 냉수와 식초를 섞어서 눈을 감고 꿀꺽꿀꺽 마셨다. 잠시 후 기분은 약간 가벼워졌으나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머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체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돼서 암흑의 죽음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녀는 가슴 속에서 악을 썼다. 이렇게 그냥 죽어서는 안 돼. 너는 싸워야만 해. 저 악독한 인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녀는 소리내어 외쳤다. 리즈 이리 와서 나를 죽여봐.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염성은 꺼져드는 속삭임에 그치고 말았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본능적으로 복도를 향해 걸어 나갔다. 그러다가 샤미엘 할아버지의 초상화 밑에서 발을 멈췄다. 그러는 사이에도 밖에서는 연상 세찬 바람이 집을 향해 힘을 하치며 신음하고 절규하고 엘리자베스를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또 그녀에게 경고를 주기도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 혼자 서서 어느 쪽 모험에 도전해야 할 것인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앱으로 뛰쳐나가서 리즈로부터 피신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 그냥 남아서 리즈와 대결하는 길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녀는 가슴 속으로 무엇인가 타일러 보려고 애썼지만 아직도 약 기운 때문에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어떤 생각에도 정신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 큰 소리로 말을 했다. 그 남자는 필경 이걸 하나의 사고처럼 꾸밀 것이다. 안 돼, 엘리자베스. 너는 그 남자를 꺾어야만 해. 샤미엘 할아버지가 들려준 말일까? 아니면 그녀 자신의 마음의 소리였을까? 아, 그렇지만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서서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차가운 초상화에다 얼굴을 비볐다. 아, 이대로 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꼭 해야만 할 일이 있으니까. 그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은 자꾸만 미끄러져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이걸 하나의 사고로 보이게 해서는 안 돼. 이게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회사가 결코 그의 손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기에 잠시 서 있다가 테이블 램프를 집어서 거울을 향해 내던졌다. 램프가 거울에 부딪혀서 요란하게 깨져나갔다. 다음엔 조그만 의자를 들어서 벽에다 대고 쌓아올렸다. 의자가 무너져 내릴 때까지 자꾸만 쌓아올렸다. 책꼬지에서 책을 끄집어낸 다음 온 방 안에 흩어놓았다. 책장을 찢어서 바닥에 뿌리기도 했다. 쓸모없게 된 전화의 코드를 벽면에서 잡아 빼버렸다. 좋아. 리즈로 하여금 이 상황을 경찰 앞에서 설명토록 하자. 그 밤이 결코 안원부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자. 아무렴 호락호락 내가 넘어갈 수는 없지. 그들은 내가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판단할 것이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의 질풍이 달려와서 방 안을 휩쓸었다. 바닥에 널려있는 종이장들이 공중에서 소용돌이 치더니 바람은 죽어버렸다. 순간 엘리자베스는 사태를 파악했다. 그녀는 지금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리오날드 다빈치 공항에선 맥스 형사가 활주로 근처에서 서서 지금 막 착륙하는 한 대의 헬리콥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조종사가 헬리콥터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맥스가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보십시오. 나를 살디니아까지 좀 데려다 주겠어요? 그는 애원하다시피 물었다. 조종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런데 웬일이죠? 방금 어떤 사람을 그리로 실어다 줬는데 거긴 지금 굉장한 폭풍이 불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요금은 세 배를 내셔야 합니다. 맥스는 주저할 겨를도 없었다. 무작정 헬리콥터 속으로 기어올라갔다. 그것이 날기 시작하자 맥스는 조종사를 향해 물었다. 살디니아로 데려간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윌리암스라고 했어요. 어둠은 이제 엘리자베스 편에 서서 살인자로부터 그녀를 감춰주고 있었다. 밖으로 빠져나가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집 안에서 어딘가 숨을 곳을 찾아야만 했다. 리즈와 자기의 거리를 떼어보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층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잠시 망설인 다음 그녀는 샘의 침실을 향해 돌아섰다. 암흑 속에서 무엇인가가 그녀를 뛰어넘었다. 엘리자베스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건 폭풍의 매질을 당하고 있는 나무의 그림자가 창문을 통해 흔들리는 것이었다. 아래층에 있는 리즈가 자기의 비명을 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더더욱 방망이지를 했다. 그를 늦춰라.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무슨 재간으로 그를 늦출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머리가 무거웠다. 모든 것이 분명치 않고 다만 흐리멍덩했다. 잘 생각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런 경우 샤미엘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저신했을까. 그녀는 마루 끝에 있는 침실로 가서 안으로부터 열쇠를 끄집어냈다. 그리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다른 문들도 모두 그렇게 잠갔다. 어째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확실치는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밑에서 플래시의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불빛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콩닥거렸다. 리즈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다. 그녀는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반쯤 가자 무릎이 꺾였다. 마루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엉금엉금 기어서 갔다. 맨 끝까지 올라가서 간신히 몸을 세우고 다락방 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방문. 그 방문을 잠가야 해. 샤무엘이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다락방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게 리즈를 막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문을 부숴버릴 것이다.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서운 폭력으로 문을 때려부수고 쳐들어올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녀의 죽음이 피살되었다는 건 증명되지 않겠는가. 그녀는 방문 앞에다 가구를 밀어붙였다. 천천히 마치 무거운 바닷속을 헤엄쳐 나오듯이 느린 동작으로 어둠 속에서 작업을 했다. 방문에다 책상을 밀어붙이고 다음엔 등의자와 또 다른 책상들을 끌어갔다. 그녀의 모습은 흡사 죽음에 대항해서 시간과 투쟁하며 애처로운 요새를 구축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갑자기 마룻바닥 아래에서 꽈다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다시 꽈다당하더니 이내 세 번째 소리가 들렸다. 리즈가 그녀를 찾으려고 아래층 침실문을 부수는 소리였다. 일찍이 그의 계략에 엘리자베스가 넘어갔듯이 지금은 그녀의 계략에 리즈가 말려든 것이다. 하지만 뭔가 막연하게 그녀 생각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 리즈가 만약 그녀의 죽음을 사고사로 가장시키려 한다면 어째서 방문을 두들겨 부수는 것일까. 그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창 밖에서는 미친 바람이 그녀를 향해 장손가를 불러대고 있었다. 이 방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이 방이야말로 리즈가 그녀를 잡으러 올 최후의 장소인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어딘가 무기는 없을까 해서 주위를 더듬거렸으나 거기엔 그녀를 도와줄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서서 살인말을 기다렸다. 리즈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어째서 방문을 부수고 쳐들어오지 않는단 말인가. 방문을 부숴버려. 어서 부수란 말이야. 그러나 무엇인가가 잘못되어갔다. 그가 설령 엘리자베스의 시체를 다른 곳에다 처리한다 해도 수라장이 되어버린 이 집의 대여선 해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산산조각이 난 거울이며 부서져나간 문짝들을 경찰 앞에서 뭐라고 설명한단 말인가. 엘리자베스는 리즈의 입장에 서서 그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상생해 보았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혐의를 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경찰에게 설명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는 걸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도 엘리자베스는 벼랑간 연기 냄새를 맡았다. 헬리콥터의 창문을 통해서 맥스가 바라보는 살디니아의 해안에는 두터운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 둘레를 시뻘건 먼지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조종사가 프로필레의 소음 너머로 소리쳤다. 상태가 더 험악해졌는데요. 착륙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야 합니다. 맥스가 고함을 질렀다. 포르토 체르보 쪽으로 머리를 돌리시오. 그건 그 빌어먹을 놈의 산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조종사가 맥스를 뒤돌아보며 말했다. 맞아요.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요? 맥스가 애걸을 했다. 성공할 가능성은 7할쯤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 반대쪽으로 간다면요. 마룻바닥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는 방문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젠 윙윙대는 바람소리에 곁들여서 또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건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였다. 엘리자베스는 사태를 파악했다. 그러나 생명을 건지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 그녀는 덫에 걸린 지처럼 갇혀버리고 말았다. 거울이며 문짝이며 가구들이 박살이 나서 집안이 수라장이 되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집과 엘리자베스는 흔적이 없어질 테니까. 에밀 조플리와 그의 연구실이 순식간에 멸망했듯이 꼭 그렇게 이 집의 모든 것도 불길 속에서 소멸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리즈는 어느 다른 곳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보할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쓰러뜨렸다. 동시에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쓰러뜨렸다. 이제 방 안으로는 노란 연기가 꾸역꾸역 올려들기 시작했고 독한 연기 냄새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숨이 막혀왔다. 그리고는 불길의 끝이 문틈 사이로 넘실거리면서 그녀의 몸이 뜨거워졌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엘리자베스의 가슴에 북받쳐 올랐다. 그리고 그 분노가 최후의 힘을 자아내게 했다. 그녀는 연기의 구덩이 속을 더듬더듬 해치며 창가로 가서 창문을 밀어져치고 발코니로 발을 내디렸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복도로부터 달려온 불길이 방으로 뛰어들어서 넘실넘실 벽을 핥았다. 발코니로 나간 그녀는 옷이 찢기도록 몰아치는 바람 속에 서서 신선한 공기를 욕심껏 깊숙이 들이마셨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발코니는 마치 끝없이 깊은 굴 속에 걸려있는 조그만 땅덩이처럼 건물 측면으로부터 삐져나와 있었다. 여기서 모면할 가망이라고는 없다. 최후의 길이 있다면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치켜들고 머리 위에 경사진 슬레이트 지붕을 쳐다보았다. 만약 그 지붕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아직 불이 붙지 않는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두 팔을 뻗쳐봤지만 지붕 끝은 어림도 없는 거리에 있었다. 방을 포위한 불길이 점점 그녀에게로 접근해왔다. 가느다란 가능성이 한 가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걸 택했다. 그녀는 타오르는 불꽃과 맵고 독한 연기가 차있는 방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한 번 되돌아갔다. 가서 아버지 책상 뒤에 있는 의자를 발코니로 끌어왔다. 몇 번이고 넘어지려 하다가도 간신히 의자를 바로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섰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지붕에 닿았으나 아무데도 잡을 만한 곳이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무턱대고 이리저리 손을 더듬었다. 안에서는 커튼자락에 붙은 불길이 온 방을 춤추듯 휩쓸고 다니며 책과 카페트와 가구를 삼키고 발코니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갑자기 엘리자베스의 손가락이 옆으로 삐져나온 슬레이트 한 끝을 집었다. 그녀의 팔은 너무나 허약해서 그것을 얼마나 오래 잡고 있을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발을 세우고 몸을 지켜올렸다. 발밑의 의자가 미끄러져 나갔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붕에 매달려 몸을 위로 뻗었다. 죽느냐 사느냐의 막판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공간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힘을 지어짜서 계속 기어오르다가 마침내 경사진 지붕 위에 나가 떨어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가파른 지붕의 한 끝에다 몸을 바싹 붙이고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까딱 잘못해서 미끄러지는 날에는 시커먼 땅떠러지 속에서 한정없이 빠져버려야 하는 판국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붕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녀는 숨을 가다듬고 방향을 살폈다. 지금 막 빠져나온 발코니는 불길에 쌓여 있었다. 돌아갈 길은 이제 막혀버렸다. 저만치 반대 방향을 굽어보는 엘리자베스의 눈에 적객용 침실 중에 한 발코니가 들어왔다. 거기는 아직 불에 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곳에 어떻게 가야만 할지 알 길이 없었다. 지붕은 무섭게 경사지고 슬레이트는 허물어질 것만 같고 바람은 미친 것처럼 그녀를 잡아당겼다. 미끄러지기만 한다면 꼼짝없이 천야마냐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녀는 차마 모험을 감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느닷없이 기적처럼 객실 발코니 위에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건 알렉이었다. 그는 우위를 올려다보면서 침착하게 애쳤다. 넌 해낼 수 있어 엘리자베스. 써! 잘 해낼 수 있다니까. 엘리자베스는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천천히. 알렉이 지시했다. 그래 한 발짝씩 천천히. 그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야. 엘리자베스는 알렉을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슬레이트를 차례로 하나하나 꽉 잡아가며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갔다. 그건 마치 영혼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그 동안에도 줄곧 알렉은 그녀를 격려하고 재촉하면서 지휘했다. 발코니 가까이까지 다 와서 슬레이트 한 개가 무너지면서 그녀는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 알렉이 쳤다. 엘리자베스는 다른 슬레이트를 잡고 필사적으로 손에 힘을 주었다. 드디어 지붕 끝까지 다다랐다. 발밑은 한도 없는 무서운 낭떠러지다. 알렉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발코니로 뛰어내려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엘리자베스를 쳐다보고 있는 알렉의 얼굴은 잔잔하고 자신에 차있었다. 아래를 내려봐선 안 돼. 눈을 감고 뛰어. 내가 잡아줄게. 그녀는 결심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킨 다음 또다시 심호흡을 했다. 뛰어내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가락이 타일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자 빨리. 알렉이 소리쳤다. 동시에 엘리자베스는 공중으로 몸을 떼 던졌다. 재빠르게 알렉의 팔이 그녀를 잡아서 발코니 안으로 끌어들였다. 엘리자베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뿜으며 눈을 감았다. 용쾌 해냈어. 알렉이 말했다. 순간 엘리자베스는 차가운 총뿌리가 머리에 와 닿는 것을 느꼈다. 헬리콥터 조종사는 모진 바람을 휘비해가며 나무 꼭대기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살디니아 섬 상공을 가능한 낮게 비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고도에서조차도 바람은 난폭했다. 눈앞 저쪽 조종사는 포르토 체르보 산의 정상을 바라보았다. 같은 순간에 맥스도 그걸 발견하고 외쳤다. 아 저거야 별장이 보이는군. 그리고 인해 또 하나의 광경을 발견하자 맥스의 가슴은 섬뜩했다. 불이 났어. 엘리자베스는 발코니에 서서 바람 속을 뚫고 다가오는 헬리콥터의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알렉은 헬리콥터 소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다만 엘리자베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고통의 빛으로 가득했다. 비비안 때문이었어. 비비안을 위해서 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알겠지? 너는 이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야만 해.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를 생각했을 뿐이었다. 아, 리즈가 아니었어. 그건 리즈가 아니었어. 여태까지 모든 짓을 저지른 건 알렉이었어. 알렉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또 죽이려 한 거야. 그가 그 기밀보고서를 훔쳐내고 리즈가 한 것처럼 꾸몄던 거야. 알렉은 나를 위협해 리즈로부터 도망치도록 선동했어. 그리고 알렉은 내가 필경 1위로 피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헬리콥터는 이제 가까운 나무숲 너머로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알렉이 입을 열었다. 엘리자베스, 눈을 감아. 싫어요. 그녀는 절규했다. 그때 어디선가 도련히 리즈의 음성이 들려왔다. 알렉, 총을 버려. 그들은 둘 다 아래를 봤다. 저 밑에 잔디 위에 리즈와 루이지의 페라로 경찰서장과 그 밖의 무장한 몇 명의 형사들이 눈에 띄었다. 리즈가 외쳤다. 다 끝났어, 알렉. 엘리자베스를 풀어줘. 장거리 소총을 가진 형사 한 명이 말했다. 일리암스 부인이 비켜나지 않는 한 알렉을 쏠 수는 없습니다. 비켜나. 제발 비켜나. 리즈는 참으로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맥스 호루농이 숲속 뒤편으로부터 잔디를 가로질러서 리즈에게로 황급히 다가왔다. 그는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적 장면을 목격하자 발을 멈췄다. 리즈가 그를 보고 말했다. 당신의 정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너무 늦었어요. 맥스와 리즈는 발코니 위에 있는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별장 뒤쪽으로부터 타오르는 불길에 의해서 운명이 지배되는 꼭두각시였다. 폭풍은 온 집을 무시무시한 불길 속으로 휘몰아 싸며 둘레의 산들을 훤히 비춰주었다. 그리고는 화염에 쌓여 거대한 바랄라가 붕괴하는 지옥 속으로 그 밤을 몰고 갔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돌려 알렉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초점을 잃은 눈을 멍하니 뜨고 그는 죽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엘리자베스 곁을 떠나 발코니 도어로 걸어갔다. 밑에서 형사가 소리쳤다. 저기 보입니다. 그는 총을 겨냥하고 발사했다. 알렉은 비틀하더니 발코니 문을 밀고 집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발코니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만이 남아있다. 리즈.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그러나 리즈는 이미 그녀 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 모든 일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민첩하고 어지러운 동작으로 이어져 나갔다. 리즈는 그녀를 번쩍 들어서 품에 안고 안전하게 아래로 내려갔다. 그녀는 리즈에게 죽도록 매달려 있었으나 마음껏 껴안을 힘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눈을 감고 풀밭에 누워있었다. 그녀를 팔에 안고 리즈는 몇 번이나 들려주는 것이었다. 리즈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고. 오 사랑하는 나의 리즈. 포근하고도 기운 찬 리즈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입에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다만 그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았다. 사랑과 고민과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차있는 리즈의 눈빛을 보며 그녀는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지금껏 자신이 품고 있던 그 끔찍스러운 의심에 대해 한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리즈에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녀는 나머지 인생을 보내리라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엘리자베스는 지금 그 일을 생각하기에는 또한 그 밖에 어떤 일을 생각하기에도 너무 지쳐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일이 마치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시간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일어났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현재 자기와 리즈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었다. 그녀는 영원히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강하게 포옹하고 있는 리즈의 팔을 의식하며 엘리자베스는 그것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건 흡사 불타는 지옥의 한 귀퉁이를 찾아드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연기는 점점 두텁게 뭉쳐서 괴물이 춤을 추듯 방 안을 넘실거리다 다시 꺼져버리곤 했다. 불길은 알렉의 얼굴로 달려와서 그의 머리카락을 휘감았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알렉을 찾는 비비안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은 바다의 요정이 불러내는 노래소리처럼 신비하고 매혹적이었다. 번개처럼 벼랑간 한 줄기 불빛이 터지면서 알렉은 문득 비비안을 목격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나체를 드러내고 침대 위에 반드시 누워있었다. 다만 목에는 새빨간 리본을 두르고 있다. 그 리본은 알렉이 처음으로 그녀의 육체를 소유하던 때 목에 둘렀던 것과 꽃 같은 빨간 것이었다. 비비안은 다시 한번 애타는 목소리로 알렉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그녀가 목마르게 원하고 찾는 사람은 다른 남자가 아니라 바로 알렉이었다. 그는 비비안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속삭임을 들었다. 내가 사랑한 남자는 당신 한 명 뿐이었어요. 알렉은 그 말을 믿었다. 비비안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알렉은 마땅히 그녀에게 벌을 주었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명한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비안의 죄값을 물게 했다. 그가 감행했던 그 끔찍스러운 일들은 모두가 비비안을 위한 것이었다. 비비안은 알렉을 향해 또 한번 속삭였다. 알렉, 내가 사랑한 남자는 당신 한 명 뿐이었어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렉은 알고 있었다. 비비안은 팔을 내밀어 그에게 손짓했다. 알렉은 빨려들듯이 그녀 곁으로 가서 여자를 포옹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는 비비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하게 그녀의 것으로 존재했다. 이번에야말로 그는 비비안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속끄쳐 오르는 쾌감에 휩싸여 그는 이를 때 없이 묘한 통증을 느꼈다. 여자의 몸은 그를 녹일 듯이 뜨거웠고 신기해서 바라보는 그의 눈앞에선 비비안 목둘레의 리본이 차츰 타오르는 불꽃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는 새빨간 혀를 날릉거리며 알렉을 애모하고 전신을 핥아주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활활 타들어가는 대들보가 우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무시무시한 불더미 속에 들어있는 그의 머리를 덮쳤다. 알렉은 이미 몇 명이 그랬던 것처럼 꼭 그렇게 황홀한 절정감과 더불어 숨을 거두었다. 아멘 아멘 아멘